아우쯔! 쌤통이다 아주군요 아우쯔! 야! 과외! 정말 하고 싶어 과외? 핑계만 가득했었지 미래에 대해 소망과 두려움에 내 안을 공존했을 때 그때 난 거짓말쟁이 나를 매번 속이면 내 안을 원하지도 않던 마우스 드디어 아우 이제 됐죠? 청소 잘하네 감사합니다 이제 공부하러 갈까요? 과연은 내일부터 합시다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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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요? 응 다른 거 봐서 갈아치울 수 있으니까 준비 잘해서 와 아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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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! 아, 저 단무지 어린 게 반말이나 찍찍하고 내가 정말 성금은 안 받았어도 너 같은 건 상정도 안 해